네, 저도 처음에 싱글맘이라는 부분이 많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. 사실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. 실제 소리 어머님들께도 많이 여쭤보고 저희 어머니께도 많이 여쭤보고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너무 크게 그리고 무겁게 슬프게 다루지는 않으려고 했고요. 그것보다는 소리와 함께 좀 더 이겨나가는 모습을 더 잘 보여드리면 그 부분들이 조금은 괜찮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나라도 이런 소리를 가진 한 아이의 엄마로서도 그 부분이 어둡고 슬픈 부분만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직도 많이 조심스럽고 열심히 찍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. 감독님도 많이 그 부분을 조심스러워 해주시고 그래서 찍는 내내 같이 끊임없이 상의하고 매 십마다 여쭤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저도 성급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진이라는 캐릭터는 아까 앞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셨다시피 특이한 체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. 저는 그냥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진이의 성격, 제 안에 있는 성격을 좀 많이 제가 서진이처럼 와이드한 성격이 나올 때를 많이 가지고 왔었고요. 이런 서진이 캐릭터보다는 함께하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케미를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이 리허설을 할 때나 앞서서 리허설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리허설을 할 때나 이런 장면에서 서진이가 어떻다, 이런 캐릭터가 어떻다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정연씨 자체가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가 굉장히 좋은 배우예요. 그래서 첫 촬영 때 제가 조금 많이 떠는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감정씬이라든지 그런 씬들이 있을 때는 옆에서 스스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시간도 먼저 나서서 벌어주고 하다 보니까 파트너로서는 정말 100점짜리 파트너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동구와 수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헤어지고 나서 동구가 수아에게 질투 유발 작전을 자이반, 타이반으로 펼치게 돼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유의 깊게 지켜봐 주시면 또 다른 꿀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JTBC JTBC